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위터 라운 고소경입니다. 자 드디어 9월 평가원이 끝났습니다. 9월 평가원 점수 잘 본 친구 있고 못 본 친구 있을 건데 중요한 건 수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과적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9평 전에 현장에서 많이 얘기한 건데 쉬울 거다. 6평도 쉬웠잖아요. 수능도 말도 안 되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9평도 무난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설은 주요 문항 15번부터 풀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평에 대한 충평을 따로 찍을 거니까 찍으면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5번부터 갈까요? 자 15번 리뷰 분석이죠. 틀리면 용서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냥 무난하게 나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CHO르헤러지 화학물 X에 대한 원소 분석 실험이고요. 자 표시해야죠. 자 뭐가 있어? 어디다가? W에다가. 거의 Wmg인데 이런 경우에 미리는 버리는 거야. 그치? 따라서 아 질량이 Wg이고 성분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늘상 했던 거잖아. 자 물이 나왔어요. A관에다가 뭐 써야지 물 쓰고 B관에 CO2 쓰라고 제발 줘. 그 다음에 물에다 뭐 해줘야 돼? 1대 8대 9 쓰시고 3대 8대 10을 쓰면 훨씬 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산소가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내가 질량 분석을 한 쪽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질량 분석이라는 게 이거잖아. 물이 이따만큼 나왔으면 이 안에 수소가 얼마인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1대 8대 9니까 당연히 수소는 얼마겠어? 11분의 Wg이겠죠. 이렇게 나오겠고. 다음. 자 CO2가 2W거든요. 아니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 11분의 3배야 되니까 여기 탄소만의 질량은 11분의 6W가 되겠지요. 이렇게 바로 나온단 말이야 사실은. 알겠니? 그러면 자 전체가 W니까 2개 더 W 당연히 안 나오겠지. 11분의 7밖에 안 나오니까 산소가 11분의 5Wg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 114구나. 그죠? 다 더해서 1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다 푼 것 같은데? 자 C대 HO의 질량비가 얼마야? 자 4대 6대 1이거든. 자 질량비가 거꾸로 6대 순서 맞추면 1대 4가 되겠습니다. 질량비. 분자량은 12대 1대 16인 거잖아. 무슨 비 나올 차림이야? 몰수비. 몰수비 나오면 무슨 식 간다? 실험식 간다. 이거죠? 따라서 아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에 1의 4분의 1이니까 4를 싹 곱하면 2대 4대 1이겠네요. 얘는 C2H4O가 되겠지. 무슨 식? 실험식. 자 기억. 흡수된 물질의 몰수는 A랑 B 같다? 다시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거 뚫어지게 우시 나오잖아요. 2대 2. 당연히 같죠? 다음 두 번째. 실험식은 틀렸고요. 세 번째. 반응한 O2의 질량은 어떤? 얼마냐라는 건데 이거 계산한 사람. 복잡한 계산한 사람. 그럼 안 되는 거야. 알겠니? 뭐냐면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생성물이잖아. 질량. 이게 연소한 시류의 질량.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요? 산소의 질량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건 이거 두 개랑 같아야지 당연히. 뭘 쓰는 거예요? 질량 보존. 따라서 아 이게 11분의 9W에다가 11분의 여기 2W 11분의 20 얼마냐? 22W가 되겠어요. 이거 고쳐주면 11분의 31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11분의 31W인데 반응전이 W잖아. 그럼 11분의 11이니까 얘는 11분의 20이 되겠죠. 같아야 되니까 W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들어간 산소는 11분의 20의 W다. 따라서 D급 보기는 그렇다. 이 문제의 분에 걸린 시간은 충분히 2분 안에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15번이었고요. 풀린 사람 좀 더 훈련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16번. 자 T는 T도 C일기압에서 기체 T도 C일기압에 여러분 덤비는 것보다 이런 게 중요한 거라니까 T도 C일기압의 기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온도와 압력이 동일한 기체 문항이다. 기체 문항은 뭐예요? 몰수비는 부피비고 밀도비는 분재량비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세 가지 기체가 떴는데 AB2, AB3, CB2야. 자료 분석 문제잖아요. 자 질량을 줬습니다. 16g, 30g, 23g, 6L, 12L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원자수가 1대 2까지 줬습니다. 상대값이니까. 그러면 뭐가 먼저 보이냐라는 건데 보통의 문항은 이런 게 양론 문제잖아요. 양론은 항상 다섯 개라 그랬죠. 몰수, 질량, 부피, 밀도, 분자량이거든요. 오케이? 자 제일 먼저 얘가 이름이 다 써있는데 몇 원자 분자야? 3원자 분자야. 얘는 4원자 분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자수가 1대 2라는 거야. 3원자 분자와 4원자 분자가 있는데 전체 원자수가 1대 2가 되려면 얘네들이 모을 수는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따라서 아 이거는 2대 3으로 있어야 돼요. 모을 수가. 그러면 2, 3은 6에 4, 3, 10이니까 1대 2가 나오겠지. 그 얘기는 얘랑 얘랑의 모을 수는 1대 2인 거야. 아 2대 3인 거야. 이걸 먼저 꺼내고. 그런데 모을 수비는 부피 비기 때문에 부피가 일단 두 배라는 얘기에는 모을 수가 두 배니까 여기는 알마 4가 되겠죠. 전체 모을 수가 2대 3대 4네요. 이거 보이잖아 그냥. 2대 3대 4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보여요? 전체 원자 수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원자 수가 얼마니? 4원자 분자니까 4, 3, 12가 되겠고요. 3원자 분자에 3, 4, 10이니까 이 값은 같아 합니다. 따라서 이 값도 상대값 2가 되겠지. 이걸 꺼내주면 되겠고. 뭐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분자랑 잡아서 원자랑 가면 끝날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질량을 줬거든요. 6리터 X리터 12리터인데 여기서 뭐 밀도비를 써도 되고요. 자 밀도라는 것은 부피 분의 질량이죠. 첫 번째 논문부터 보면 6분의 16이고요. 두 번째 건 X분의 얼마죠? 30이 되겠고요. 세 번째 건 12분의 2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밀도비 동시에 무슨 비? 분자랑 비가 될 수 있다는 거겠지. 그렇지 않아? 됐어까지? 그런데 X로 네가 알아 몰라. X가 보여 안 보여? 이게 썰라짜라고 다 여기다가 몰수 빈이 풀리라니까 몰수가 2대 3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 값은 얼마야? 2대 3이니까 9겠네. 여기다가 9를 집어넣으셔야죠. 그러면 좀 정리를 약분해 해볼까요? 자 이거 2로 나누면 3분의 8 되겠고요. 이거는 3분의 10 되겠고요. 이건 12분의 23이니까 전체적으로 12를 딱 곱하면 되겠네요. 12를 곱하자. 자 그러면 4 8에 32 여기는 40 여기는 23 되겠습니다. 얘네들 무슨 비? 둔자 장비죠. 그런데 여기서 얘가 이름이 뭐냐면 AB2가 되겠고 얘가 AB3거든. 그러면 얘가 B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이해하고 있어요? B가 얼마야? B는 8이구나 가 되는 거야. 됐나요? 자 B가 8이면 자 16이니까 A가 16이 돼야 되겠지. 그쵸? 그럼 C만 구하면 되니까 자 여기서 얘가 이름이 122거든. 요 값이 얼마죠? B가 2개면 16이니까 나머지 C는 7이겠네요. 원자량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기업 X랑 Y의 합이 알맞이 X랑 Y의 합은 따라서 11 되겠고 원자량에 대한 부등호입니다. 다 나왔죠? 보고 있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1g에 들어있는 B 원자 개수를 꺼내라. 자 이게 뭐라고? 1g당 B의 원자수는 나와 다를 비교하는 거니 얘랑 얘를 비교하면 되겠네. 1g 40분에 얼마 있어요? 3개 있고 1g 23분에 2개 있겠지. 됐나요? 자 그러면 얼마냐? 자 69분에 69대 80인가요? 요렇게 뜨는 문제입니다. 됐죠? 요게 16번입니다. 어렵지 않은데 은근히 정답률이 이런 스타일이 좀 낮아요. 사실은요. 자 차분차분하게 계산을 다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